여기가 이렇게 돼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걸 감는거야 이걸 왜 같이 감는거야 그래서 덮고 그리고 위에 덮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제일 끝부분이 이렇게 돼 여기 봐봐 놀면서 올게 이게 불기네 이게 불이야 할 때 그렇게 하는거야 여기서 더워서 하기 힘드니까 그렇지 사람이다 테이크오프 하나 찍자 사로라 그 마지막 한 니랑 할 거다 돌려 돌려 앉아라 돌려 우리의 우수 우리의 우수 이제 불구리 진입구 진입구 영혼 저 나약한 나약 나약하다 나약해 나 문제를 올릴 줄 알겠지 니가 너무 늦게 일어나거나 일어날 때 기어 일어나는 거야 자 테이크프 엿을 좀 해야돼요 한 번에 부진을 할 수 있거든 너무 늦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 못하는 거야 두개지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지 제가 한번 봐보자 낙지만 아니다 이거 좀 바로 이 파도가 몇 쯤에서 낙히는 거야 그 말인지 알겠다 그래서 그걸 봐야 해 다시 다시 컷 아이어 자 스웨일이 다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컬이 생기고 구부러지면 좋을 때 저거 좋은 거야 저거 이거 뭐야 컷 앞을 눌려 아 야 한 번은 제대로 해 이 몸에 뭐 나니까 빨리 한 번 하고 카메라 병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제일 필요한 것만 하면 팔을 아주 불고 굴리는데 해봐 다시 더 뒤로 더 뒤로 더 뒤로 더 뒤로 더 뒤로 그렇지 그렇게 들고 그렇게 더 들고 더 들고 약간 보드 잡고 그래서 제일 좋았어 그렇게 연습해라 이게 안 돼가지고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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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안 내려오더라 왜 발 그렇게 하면서 손도 여기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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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아 나 돌려봐 돌려봐 돌리는 거야 봐봐 그래야 돼 받아야 아래를 하게 힘들겠다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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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을 잡고 저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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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를 한번 하자 저까지 가서 돌아오는 거야 제가 불참하겠습니다 이거 아래 불참 아니야 이거 찍어 뭘 찍을 거야 반환점을 돌아서 오는 대회를 할 겁니다 반환점이 어디예요 반환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저 분이 반환점 아직 출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일자 맞추고 아직 돌고 오는 겁니다 저기 시작 출발 근데 반환점이 계속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아 아니 그렇게 가면서 찍어줘야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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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아 아 에 아 나 1등은 일단 한제 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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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5 1등은 정해진 것 같고, 2등, 3등이 지금 자, 2등 이런 나약한 나약하다고? 천천히 뭐야, 주먹을 거래 일자로 찌르고 최소화시기 천천히 해야 돼 타이밍만 잘 가면 돼 찌르고 땡지, 이렇게 긁어 너는 직위 피너면 원래 잘하면 이렇게 늙는데 지금은 직위 피너면 너가 교황이 생겨서 손을 약간 떼준다 생각하니 그리고 돌아오는 걸 추소화시켜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했지? 그럼 추소화시켜 여기 빗으로 이렇게 오는 게 제일 추소화해 아 누가 한 번 천천히 한 번 차를 이동해 저희부터 하면 저희도 너무 동작이 커 그냥 이렇게 해서 최소화시켜 이 돌아오는 동작이 최소화 그리고 천천히 봐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리듬을 맞자 천천히 빨리 안 간다고 리듬을 맞자 아니, 몸이 지금 위치가 물에 붙이고 머리 흔들지 말고 하루가 안 간다 안 좋아 벨 예 아라 ide 아니야 이거 아니야 뭐가 안된다고요? 머리를 아 머리를 여기 끝을 보고 고정해야 고정하고 고정하고 있잖아 이상한 정도로 이상한 정도로 머리가 움직이면 보드가 롤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얹어내야 된다. 물을 많이 넣어주세요. 너무 할 거 아이가. 조금만 넣어야지. 자료님은 조금만 더 손을 넣어볼게요. 몸을 내가 abgesoten 물을 수 있다면 나의 머리가 더 고정 완전히. 1,2,3,1,2,3 그 리듬을 살짝 그렇지 빨라집잖아 흔들리지 않게 다시 머리를 흔들지 않고 하는게 중요한거야 살으면 조금 더 넣어라 벌써 힘들어하는데 머리가 또 아프나 어 좋다 자세도 좋고 좀 다 좋다 근데 손을 자꾸 이렇게 화려하게 돌리지마 손 돌리지마 어 제일 좋다 근데 약간 롤링있다 조금 소화하실게 기도 없는 동작이다 어? 그렇지? 나이 아칸사요 그렇지? 나 머리 안 좋아할래 하하하하 이제 니야 지라자 다론아 이렇게 하지마라 진짜 하지마 이거 아니야 그냥 그냥 뒤로 손짝 뻗어 이거 하지 말고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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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프로필스 사진각인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스마일하세요 스마일 혜희 여기 이거 결심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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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으 여기가 약간 덥 하이템 쫌완더 쫌완더 손을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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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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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폭발 등장 공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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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공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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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인생이란 뭐 이렇게 수확한거지 인생생 나이스 나이스 가 가 가 고맙습니다. 2 아 예 어 아 아 그런 맛을 realms 그래가지고 그렇게 grain을 공격는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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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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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1, 2, 3입니다. 1, 2, 3. 자 유진이는 1점. 이제부터 점수를 한. 유진이는 1점, 정은이는 1점. 이거 봐. 하도 왔어. 이번에 일어서야 된다. 뜯어봐. 1, 2, 3. 1, 2, 3. 1, 2, 3. 자, 전체는 점수 빨리. 점수 빨리. 점수 빨리. 아하. 1, 2, 3. 점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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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역광이니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방향을 돌리는거 오늘 연습 배웠잖아요 방향 돌리기 인터뷰하다가 한번 또 방 공기를 그 cools 하구요 재미있고 기 alkaline 반전 1,2,1,2 자, 대포포! 오오오오! 1,2,1,2 이리 와라! 방 이리 속 뭐지? 시청자 1위 아